여름 경험화 물놀이 동작 그리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가지 물놀이 동작을 그려볼게요 자 먼저 어떤 동작일까요 먼저 머리를 먼저 그려주시구요 동그랗게요 위에 머리를 묶은 모습이에요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그릴건데요 머리가 바람을 날려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죠 반달처럼 그려주고 운동제를 그려주세요 접을 두개 그리고 연결을 해서 코코멍과 코볼을 그려주세요 완만한 C자를 그려서 팔을 그려주시구요 엄지는 따로 나머지 4개는 붙여서 그려주세요 이거는 몸통이구요 팔 안으로 다리를 이렇게 그려주세요 다리를 구부려서 앉고 있는 모습이에요 엉덩이구요 수영복을 그려주세요 자 두번째 동작을 그려주세요 자 두번째 동작을 그려볼게요 먼저 동그랗게 머리를 그려주시구요 마찬가지로 머리가 이렇게 솟은 모습으로 그려볼게요 물안경을 그리구요 큰 동그라미 안에 조금 작은 동그라미를 그리고 안경을 먼저 그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눈동자를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눈동자를 그려주세요 점 두개 이어주고 코, 볼, 입 자 이제 두 팔을 쭉 뻗어 하늘을 향해 올려볼게요 자 V자를 그린 모습으로 손을 그려주구요 반대쪽도 손을 그려주세요 자 몸통에 튜브를 끼고 있는 모습을 그려볼게요 다리를 한번 그려볼게요 다리를 종아리, 발꿈치, 발가락, 엄지 엄지를 조금 크게 그려주시면 좋아요 종아리, 발꿈치, 하나, 둘, 셋, 넷, 엄지 크게 튜브의 무늬를 그려주시구요 자 세번째 동작을 그려볼게요 이번에는 물속에서 잠수하는 동작을 그려볼게요 물속에서는 머리가 이렇게 너울너울 날릴 수 있어서 머리를 이렇게 그려줬어요 반달 무늬로 반달 모양으로 눈을 그려주시구요 코를 이렇게 손으로 꼭 잡고 있는 모습을 그려볼게요 목, 여기 팔이 어깨에서 이렇게 손목으로 이어지게 그려주시구요 오른쪽 손은 V자로 그려볼게요 자 몸통을 그려주구요 수영복도 그려볼까요 배꼽, 허리, 팬티 세모 모양으로 그려주시구요 허벅지, 종아리 아까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엄지 크게 허벅지, 종아리 발꿈치, 하나, 둘, 셋, 넷, 엄지 크게 뽀글뽀글뽀글뽀 자 이번엔 네번째 동작이에요 스킨스쿠버 하는 동작을 한번 그려볼게요 물안경을 썼구요 콧구멍도 그려주구요 물안경 속에 조금 두꺼운 테두리를 그려주시구요 등, 입도 그려주는데요 이렇게 물고 있는 호스를 물고 있는 동공기둥을 이렇게 그려주시구요 등, 목은 보이지 않아도 돼요 다리 다리 또 다리 이렇게 꺾어진 모습으로 구부린 모습으로 그려주시구요 오리발을 그려주세요 자 이제 앞으로 팔을 뻗은 모습을 그려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앞으로 팔을 쭉 뻗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오늘은 이렇게 네가지 물놀이 동작을 그려봤어요 자 그럼 다음주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